국내 한 제약회사 우주시대에 맞는 새로운 연구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한 우주 방사능을 치료하는 신약을 연구 중입니다. 방사선 치료자로 하면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특히 현대의학에서는 알파, 베타, 감마, 엑스레이를 이용한 여러 가지 치료 목적으로 방사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사선들이 계속 노출되었을 때는 노출된 양의 만큼의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는데 방사선 치료뿐만 아니라 우주 방사선에 관련된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연구가 미흡한 분야였는데 이곳에서 개발한 신약물질이 미국 항공우주국의 우주방사선 치료제 연구과제로 최종 선정돼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주 비행사들 중 질병에 걸리거나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만큼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인데요. 우리 몸에는 많은 종류의 세균이 같이 공생하고 있는데 장내 미생물이 그 대표적인 뇌입니다. 지구상에서 생활을 할 때는 공생관계에 가진 세균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우주 환경에서는 방사선이나 미세중력에 의해서 박테리아의 독성이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체에 많은 안 좋은 영향들을 미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면역세포의 면증 반응을 더 많이 일으키는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개발하고 있는 신약후보 물질이 이런 독성이 강화된 박테리아에 의해서 유발된 염증 반응을 얼마나 경감시켜주는지에 대한 효과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사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필요한 영역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주 방사선 치료제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인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동물 실험을 통해 과연 방사선 치료제가 어느 정도 치료에 도움이 될지 확인하는 테스트. 실제로 치료제가 얼마나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고선량의 방사선을 갑자기 조이게 되면 개체의 장기 내에 손상이 일어나고 이게 점점 염증 반응이 심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저희가 마우스 생쥐에다가 고선량의 방사선을 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30일 동안 70%의 생쥐가 사망하는 조건을 먼저 확립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확립된 생쥐 모델에다가 저희의 신약후보물질을 매일매일 투여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투여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생쥐의 체중이 감소하고 결국에는 사망까지 이르는 반응이 보이는데 저희가 신약후보물질을 투여를 하게 되면 생쥐의 체중이 감소하는 것이 다시 완화가 되고 감소되었던 생존율도 다시 증가시켰던 효능을 보였습니다.